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D-151이 깨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랩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곡이 완성이 됐고요. 선생님이 이제 부르러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하반기 커리큘럼 촬영을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반수하는 친구들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앤수하는 친구들도 이제 두 번째 시즌이죠. 나 이제 열심히 이제 불태워보는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 시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좋을지 우리가 일때까지 했었던 패턴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험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볼까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간 육모 있죠. 육모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베스트가 빈칸 추론이었어요. 그리고 어법 그리고 이제 어휘 순서나 문장 삽입 장문독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1등급 친구들 기준이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오답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그쵸? 여기서 딱 보이시죠? 빈칸,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문장 삽입 그래서 빈, 순, 삽 잡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무시하지 못하죠. 어법까지 잡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휘하고 장문독해는 하다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반기 선생님이 새롭게 또 출시되는 교재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등급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빈칸과 어휘 그리고 어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ABC 선택하는 문제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원래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원래 아주 예전의 과거 유형이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새롭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존 패턴의 공부 방식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다각도로 기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2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서 요양문이나 아니면 41번, 42번 같은 장문독해는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점수 감점이 덜해집니다. 우리 3등급 친구들은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문을 어떻게 내가 꿰뚫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나 그 다음에 중요한 어법들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유형별 풀이법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절대평가인 영어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으로 성적 상승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나온 사진인데요. 어깨가 이제 잘려가지고 메인 사진으로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여기 화면에 뽀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중에 지문 분석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독해 지문 분석 편인데요. 이거를 제가 어느 친구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냐면 3등급 친구들 3등급 이하 친구들 나랑 같이 수능 기출 문제를 지문 가지고만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각 지문을 분석하면서 유형별 전략이나 이 문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커버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what how result 라고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문이 튕긴다 그러죠. 읽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읽다 보면 남는 게 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재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한 줄로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what how result로 맵핑 능력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같이 들어가 있냐면 구문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구문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구단이라고 하는 업법과 개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29번 업법은 한 문제라서 그냥 자꾸 날리거나 아니면 많이 뭐라고 하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절대평가에서 2점짜리 3점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 번만 우리가 업법을 정리해 두시면 업법은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서 내 것으로 채화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손이 좀 바쁜 손이 바쁜 교재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밑줄을 친 부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업법적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구성이 되었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밑줄 친 걸 보고 여러분들은 PP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 사용하냐? 어 선생님 PP는 뭐뭐가 되는 거니까 수동일 때 쓰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거기서 PP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된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쓰임이 정말 올바른가? 이렇게 쓰임까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관되게 선생님이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법적 지식 언제 사용하고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6모에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원하는 뭐 누가 원하는 뭐 누가 갈망하는 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묶어서 수식하는 구조 이런 수식구조까지 여기서 다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구문 기출까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업법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2등급 이상이에요. 2등급 이상이면 너무나 할 게 명확해요. 빈순삽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답과 오답의 선지 도출 훈련 지문 분석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저는 2등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2등급 1등급인데요. 1, 2등급 친구들은요. 이제 올해 나온 우리가 빈틈없는 빈순삽입니다. 이거는 전략이 있어요.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을 먼저 읽고 쌍둥이 문장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불일치를 통해서 소거하기.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하시면 풍어빵입니다. 똑같은 재진술이 뒤집어져서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삽입. 자 문삽은 우리가 케이스별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연결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거나 그 다음에 통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은 해석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요긴한 방법까지 선생님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줄 하미추론 있죠. 하미추론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빈칸 순서 문장삽입 하미추론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역시 같이 문구단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업법도 빈순삽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1등급을 넘어 100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단어장이 수고들이란 단어장이 있어요. 3등급 이하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휘가 나누어져 있고요. 선지 어휘와 구동사 그 다음에 헷갈리고 혼돈되는 표현 여기다가 다이어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문과 함께. 그래서 되게 교재가 짧아요. 이렇게 되게 작아요. 작고 귀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테스트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테스트지를 제공합니다. 학습자료실에 테스트지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전체가 40세트예요. 40세트라서 1단계는 영어를 보고 한글 뜻 2단계는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3단계는 문맥해석 4단계는 수능형 어휘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부하고 4단계는 그게 조금 더 응용이 되어서 수능 형태로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오는 이제 새 교재입니다. 아직까지 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고수들입니다. 그냥 커넥트가 아니라 그 커넥트가 링크 그 링크가 그냥 링크가 아니라 뭐 인터디펜던트라고 해서 품사를 초월해서 독회를 할 때 어떻게 재진술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헷갈리고 혼돈되는 어휘들을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with 원어민 teacher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예문을 정확하게 잡아주실 거고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이 교재입니다. 사실 이 고수들은요. 3년 동안 진행이 된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최초로 독회 교재, 독회가 아닌데 어휘 교재에 독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회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독회 지문입니다. 수능 50일 전에 이제 나오게 될 1등급으로의 엔딩 선생님의 파이널 교재인데요. 전 영역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해석에 필요한 필수 구문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더 중요한 선지 어휘 EBS 소재를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규 문항까지 파이널 영어 교재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고독회 전체, 그 다음에 구문 전체, 그 다음에 고수들과 수고들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 그 다음에 EBS 소재 반영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러 가시면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업 전에 먼저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과정으로 정답을 나타냈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거나 독회하는 과정에서 구문이나 어휘나 지문을 다시 봐야겠다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놓친 부분을 체크하고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 방법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끝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작 강의는 강의일 뿐 나는 내 방식대로 풀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로 적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 메가스터디에 입시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몇 년대부터 몇 년도까지 유형을 딱 고르면 고1, 고2 기출 문제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화면 속에서 빨리 풀 수 있고요. 채점도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오답도 여러분이 알아서 할 수 있고 해설 강의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대치러셀, 분당러셀, 대구러셀로 오시면 돼요. 대치러셀은 7월 20일, 아, 죄송해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정정. 그 다음에 대구러셀은 7월 11일, 분당러셀은 7월 8일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빈순삽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고독해 지문 분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구단 문풀 완성. 그 다음에 현장이니까 실전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면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영어는요. 그래서 영어는 하반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하느냐에 따라 실력 향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가서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See you later!